엔시티 2018 배턴 터치 엔시티 127. 14일 신곡 TOUCH 발표 엑스포츠뉴스 전화람 기자 엔시티 2018의 번째 주자로 엔시티의 서울팀 엔시티 127이 출격한다. 엔시티 127은 오는 14일 발매되는 엔시티 2018 엠퍼시 엔시티 2018 엠퍼시 앨범 타이틀 곡인 TOUCH 터치 로 출격. 오는 15일 내 뎀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글로벌 음악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기대된다. 특히 엔시티는 초대형 프로젝트 엔시티 2018을 통해 수록곡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하고 활동에 돌입. 엔시티 U 보스보스, 엔시티 U 베이비 돈트 스탑, 베이비 돈트 스톱, 엔시티 DRI EAMGO 호흡을 연이어 선보혀 열띤 호응을 얻고 있으며, 네 번째 주자로 엔시티 127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엔시티의 다채로운 음악과 매력으로 가요계를 매료시킬 전망이다. 더불어 엔시티는 9.10시 유튜브 및 네이버 TV 슴타운 채널 등을 통해 엔시티의 세계관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엔시티 멘터리, 엔시티 멘터리, 엔의 변제 에피소드,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브 드림,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브 드림을 공개, 꿈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엔시티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쉽게 풀어내믄, 물론 멤버들의 모습과 애니메이션이 어우러진 감각적인 영상을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엔시티 2018은 멤버 18명이 참여, 하나의 앨범 안에서 엔시티 U, 엔시티 DR, EAM, 엔시티 127 등 엔시티의 다양한 구성과 매력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3월 14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앨범 전국음원이 공개되며, 음판도 같은 날 발매될 계획이어서 높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NCT 2018을 세 번째 주자로 활동 중인 NCT DR, EAM은 금일 KBS, ITV, 뮤직뱅크, 11, MBC쇼, 음악중심 11, SBS, 인기가요 등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지호의 무대를 선사한다. 킨드벨, 네트, 엑스포스, 노즈, 컴사진 SM엔터테인먼트 킨드벨, 네트, 엑스포스, 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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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